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소개해드릴 신상은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은 니트랑 그리고 따뜻하면서 편한데 또 슬림해 보이기까지 해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데일리로 코트 속이나 패딩 속에 데일리 이너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니트 괜찮아요. 소개해드릴게요. 이 니트는 비스코스사 홈방이고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두께감이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너로 활용하시기 좋고 봄가을에는 그냥 제가 입은 이런 느낌으로 단품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게 보시면 바디핏이 되게 낙낙하잖아요. 앞뒤 옆으로 봐도 바디핏이 되게 낙낙한데 소매 부분이 그냥 딱 붙어버려요. 소매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골지로 되어있으면서 딱 붙게 되어있거든요. 근데 어디까지 붙냐면 그냥 딱 한 팔꿈치 정도에서부터 붙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. 되게 막 팔 라인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여기 한 팔꿈치 위에서부터 딱 붙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는 그냥 제 팔이라서 오히려 니트 입었을 때 덜 부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바디핏이 그 팔 골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디핏이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감이 있어서 활동하기는 좋으면서 여리여리해 보이게 연출하기 좋겠다 싶고 완전 박시한 핏이다 보니까 체형 커버가 그냥 일단 딱 슬림하게 되니까 보이시죠? 굉장히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블랙이라서 잘 안보이는데 옆에 이렇게 앞뒤 길이가 엄발하면서 옆트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입고 활용하기 좋은 그런 니트 라인이라서 강추해드려 보고요. 이런 느낌. 그리고 저는 팬츠랑 연출했는데 H라인 스커트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좀 H라인, H라인 이렇게 연출해주셔도 되게 좀 납작해 보이고 슬림해 보일 것 같아서 추천드려 볼게요.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, 일단 아이보리 할게요. 그리고 베이지, 그레이 다 필요한 컬러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컬러 초이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바지 너무 괜찮아요. 굉장히 스탠다드 한 핏이고 지금 제가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보이시죠? 허리 전체 밴드고 되게 편하고요. 일자라인이에요. 입었을 때 딱 세미 일자라인이고 정말 허벅지라든지 힙 이런 부분 어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고 키 165 주화가 입었을 때 딱 발목 길이감인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 지금 이거 라지 입었는데 커요. 그래서 미디움이 지금 없어서 제가 라지를 입어봐 드리는데 저는 허리 85, 힙 100이고 허벅지 60인데 조금 더 타이트한 핏을 원하거든요. 이런 핏, 오른쪽 말고 왼쪽 핏 보이시죠? 그래서 저와 같은 사이즈 주화님들이라면 미디움 하시면 되고 저보다 조금 더 통통하시다 하시면 라지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해서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두껍진 않고 적당히 도톰한 겉 피치 그리고 안 기모 소재라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베이직하게 연출하시기 좋아요. 딱 입었을 때 특히나 힙, 골반, 허벅지가 통통하신 주화님들이 체형 커버 딱 예쁘게 되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핏 그리고 길이감도 딱 예쁜 길이감이라서 그냥 저처럼 플랫이나 아니면 또 운동화랑 매치해주셔도 데일리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 밴드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는 사실 사이즈도 두 가지 나오니까 사이즈 단면 한번 다시 보시고 이게 전체 스판이 보시면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스판도 되게 좋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처음에 조금 딱 붙는 느낌으로 입어주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. 그런 말씀 드리면서 컬러는 블랙이랑 알보리 두 가지 컬러 있으니까 구입해주셔서 베이직하게 연출해주세요. 추천드려요.